입니다. 어 창이 왜이래 자 게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래쪽 니달리 정글로 출발합니다 상대... 그거 누구죠? 상대 앨리스 정글 니달리 대 앨리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뭐 연패하다가 연패 한번 끊었는데 어 연승가야지 요즘에 진짜 많이 줘가지고 좀 고민이야 실력은 안 넣는거 같고 자꾸 실력이 주는거 같애 어떻게 되는게 게임 많이하면 많이 할수록 실력이 조금 주는거 같기도 하고 그래 어 무무야 고맙다 이번엔 몇분짜린데 초안이 반갑습니다 하하 아 아 아 아 으, 에잇 흠흠흠흠 매드무비 9편이 나왔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 매드무비 9편 빨리 보고싶다 어, 나 나이가 좀 많지 노인대학 가야지 그이, 그렇지 상대, 아, 앨리스 앨리스 잘 안오는데 그래도, 야, 나 그때 누구의 다이애나 정글한테 카종맞고 죽었잖아 와, 잠깐 진짜 깜짝 놀랬다 방심하다가 다이애나 정글한테 2랩 카정 안당해봤지 와우 진짜 깜짝 놀랬다 근데 심지어 죽었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더욱더 이제 카정에 대해서 좀 예민해졌지 아, 굿 한걸만 가자어 마오카이, 야 우리팀 마오카이네 든든한 우리 마오카이 그리고 우리 어? 진짜 소라카 잘사리기만 하면은 그렇게 좋다는 소라카까지 네 좋습니다 맘에 들어요 그리고 우리 또 폭딜에다가 나랑 같이 이제 뭐야 그 뭐야 포킹할 우리 제라스 뒤에서 이제 말뚝딜에 우리 미포까지 우리팀 환상이네요 상대는 볼거 없어 우리팀만 봐 우리팀은 일단 환상이라는거 그거면 돼 자 포션 하나 더 먹을게요 와드 위치가 조금 에라인데 여기 위치가 좀 엘리스 봤지 이거죠 깔끔합니다 천천히 하시면 다잡을 수 있어요 어 우리팀 죽었네 한라인 넘일까 한라인 넘일게 이거 야 이거 브론즈 실버들은 이거 먹으면 뭐라한디 아나 이거 밀어야 되는데 뭐라해 깜짝 놀란다 진짜 자 상대 정글을 잡았으면 무조건 하전 가야됩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대신에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앨리스기 때문에 앨리스가 여기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소순이 방았습니다 야 이거 피안까지 초반부터 바로 싸우네 우리팀 좋아 현타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방금 거의 약간 무비 약간 매드무비 각 비슷했는데 맞지 느낌이 매드무비 병이 걸러가지고 내가 무르가나 무르가나 한번 가볼만하다 어 오케이 앨리스 바로 들어와라 이러면은 바로 역습으로 무르가나 한번 더 노립니다 왜냐면 앨리스가 여기 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지.. 바로 안갈 가능성이 높아 아 아 얘 몰랐는데 난 안온줄 알았는데 크레이징님 반갑습니다 스킬드 스킬드 크레이징은 플래시 고치는 아니네 감히 제 주제에 플래시 고치는 아니지 템 이렇게 갈게요 아 육넴 못찍었어 아쉽다 쓰레시본님 우리 쭈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추천 개수가 너무 없어가지고 뭐 그러네요 약간 그런 마음이야 네 세나는 이제 유튜브는 활동합니다 유튜브로만 활동해요 유튜브에서 만납시다 맞았어 어 이게 왜 나이스요 힐 나도 힐 썼는데 더블힐의 위력이지 어 공겨도 안죽어 공긴다는 말하나 공겨도 안죽어 더블힐이지 이게 야 풀피아 나 뭐야 이거 흫 아 근데 내 플래시랑 서퍼 서퍼 플래시랑 바뀌었어 좀 노답이네 세나 진춘 이제 안 받아 어 잘 안해서 영상 찍을때마다 하니까 굳이 뭐 진출필요까진 없겠지 다음에 별풍춘제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구요 그냥 방송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풍선 필요 없으니깐 방송만 와주세요 그러면 돼 별풍선 그 딴거 필요없어 게이득 나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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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면 돼 지금 먹을 수 있는 각이냐 일단 시곤은 있을게 라인선이 조금 봐도 일단 빠르게 먹자 나 집가야돼서 저번보다 창을 잘 던진다고 아니야 여기 또 기복 있어 갑자기 또 못 던지고 이래 아 나 지금 피가 없어가지구 아 여기 안 보이지 여기 와드 박으면 이거 안 보이지 아 나 바본가? 아씨 푸린이 망갔으면 여기 그 뭐야 와드 바.. 뭐야 붓이 밖에서 박으면 안 보이잖아 아는 그이 방금 바보였어 나 약간 보인다고 생각했나봐 어? 바로 뺄 수 있지 일단 각인거 아는데 이래서 빙하 하나가 75원위에 목숨을 살린다 한개도 쏜적 없었거든요 괜찮아요 별풍선 안써도 됩니다 네 도전은 니달리 스킨 쓰고 있습니다 미드가 안보이면은 카전 가면 안되요 어.. 미드 안보이죠 카전 가면 안되요 카전 가면 안되요 위험해요 카전 가면 안되요 아.. 와.. 이게 안맞았네 바로 달립니다 엘리스도 나의 존재로 확인했어 안심하지 못할 거야 엘리스가 물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르게 짚고 넘어가야 돼 아 방금 얘가 얘가 살렸네 미니언이 너를 살렸다 바로 또 카종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아마 없을거야 왜냐면 여기 잡고 이거 다 먹고 왔을거기 때문에 아마 없을텐데 없으면 여러분들 들어가서 어 있네 있으면 여러분들 들어가서 뭐하냐면 먹어 근데 없으면 뭐하냐 없으면 덫을 깔아 돈이 조금 애매하니깐 저희꺼 먹고 여기 덫을 두개 깔아놓는게 진짜 좋아요 오오 저기 미친 듯이 싸우는데 일단 구경 해볼까요? 어 구경 자 구경 오오 자 구경 오오오 자 아깝네 야 아 구경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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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스 가잖아 어쩔 수가 없네 어어? 개소내네 구경하면 안됐네 아니 나는 집가는 타이밍이었는데 싸우고 이러네 음 음 아쉽네 어 여기서 우리가 어 굉장한 이득을 다 내줬습니다 뭐 거의 뭐 전체가 다 죽었기 때문에 용까지 뭐 와 이거는 따로 잡혔어요 아 이거는 따로 잡혔다고 지금 정글 우리 내가 다 먹었네 프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레드 그러면 블루 상대는 내가 레드 타이밍이면서 상대는 블루 타이밍이겠죠 그쵸? 뭐야 왜 안죽어? 바텀이 핑어가 하나도 없고 나도 칼날불이 아까 먹으니 좀 됐고 가봤자 뭐 못할 가능성이 높고 아도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도라님 왜요? 알겠어 나이스 줄거는 더 빠르게 주고 갈 데가 없냐 탑은 뭐 미친듯이 아파가고 있고 위더는 뭐 그냥 왔다갔다만 하고 있고 자 이럴때는 뭐 그냥 그냥 뭐 한굴 먹어요 굳이 할거 없으니까 뭐야 쟤 왜 방금 여기 왜 왔다가 절로 가는거지? 물만 먹고 가는것도 아니고 뭐야 이거 백무비 와 뭐야 이거 와아 역광광고 와아 이게 안좋... 와아 엘리스와 거기서 어떻게 딱 나오냐 말이 되냐 이게? 와아 쉔 반응속도 미쳤네 이거? 아니 어떻게 내가 창 박자마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쉔궁이 바로 날라오냐 와아 애들 합류랑 반응속도가 굉장하네 굉장해 이러면 쉔 또 어시 계속 먹고 잘해 좋아 와아 아 근데 와드를 떠나서 반응이 너무 빨랐어 애들이 진짜로 어? 어 마보카 이거 살았어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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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가자 소라카이 한번 들어가자 한번 들어가자 한번 위크 한번 들어가자 아니 알리스 있단 말이야 한번 들어 해봐 여보 여기 오라 했잖아 백방엘리스인데 미쳤어요? 제정신이세요? 아니 핑크도 있는데 그거를 계속 들이대네 제라스한테 약간 내가 봤을 때 좀 안좋은 감정이 좀 있나봐 이거 먹을 시간 없어 여기에 버텨 에이씨 야 앨리스 에버빈데 엘리스 에버 파는데 엘리스 에버패 에버패 여기에서 W로 먼저 쓰고 들어오는 판단 괜찮았네 애들 잘해 역시 전시즌 플레티넘다워 전부다 저거 우지우겠다 무섭다 무서워 무서워 이러고 도망왔다 귀엽다 귀엽다 응? 으응? 용..용 타이밍 브랜드가 좀 상태가 이상하니까 브랜드를 집중은 못하자 크으으으 어? 뭐 안죽었어? 나이스 와아 방금 여러분들 이거는 야 이거는 매드무비 까미였어 이걸 어떻게 노릴 생각을 하냐 야 이거는 진짜 와아 이거는 진짜 매드무비 까미라고 얘기를 해줘야돼 방금 거기서 이제 풀을 쓰면서 바로 누구의 원딜을 노려주는 난 앞에 보지도 않았어 진짜 누가 있는지 뭔지 원딜만 봤어 근데 내가 마무리했으면 머쉬를 썼을텐데 어.. 마무리가 안되네 딜이 조금 약했어 이거 딱 보고 가도 무지하게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갑니다 쏘라카야 힐 한번 해라 우리팀 백무빙 O 안하네 o이C 까비 먹었네 야 이게 바로 야 이게 바로 뭐야 제라스와 아까 제가 게임 시작할때 말씀드렸죠 포킹 제라스와의 엄청난 포킹 방금 이루어졌어 어 방금 이게 이루어지네 상상도 못할 타이밍에 빨리 가서 영겁 가져와야 돼 나도 쿵을 쓴다고? 갑자기 왜? 좀만 조심 좀만 조심 그치 조심해야돼 왜냐면 앨리스가 이거 나이스 고치 피하기 나이스 고치가 없으면 야 고치가 없으면 어? 어 음 고치가 없으면 안되지 고치가 말이 좀 이상하네 하여튼 고치 피했어 그럼 된거야 우리 와드 해줬잖아 그럼 그냥 쳐 조금 불안한 요소는 뭐냐면은 강타가 없어 뭐 없으면 돼 뭐 없으면 돼? 앨리스 오지? 그럼 가로 가면 돼 어? 올라오네 앨리스 지금 뻘지리시지 저게 다 저런걸 보고 이제 뭐라고 뭐라고 해? 네 글자로 동선 낭비라 그러지 우리 정글은 왜 오냐 다 먹었는데 다 먹었는데 우리 정글은 왜 오냐 다 먹었는데 우리 정글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정글 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막으러 왔구나 이 몸이 길을 안위해 주지 아 씨 힐 했는데 아 힐 했네 야 우리 팀 왜 온다면서 왜 안와 아 아 바로 와야지 뭔질 보이자마자 이거 다 온다고 딱 바로 생각해야지 아 이걸 안오네 한 명만 와도 이거 한 두 마리는 잡았겠다 얘네 뭐 동해본적 서해본적이야 아 극혐이야 이거 죽었었는데 나이스 일단 잡긴 잡았네 그래도 좋아 내가 다 온테 바로 존이야 속도가 지금 무작위 빨라 신발을 제가 바꿨거든요 이거 이름이 민첩 신속의 장화로 바꿨어 이거 이름이 민첩 신속의 장화로 바꿨어 마땅히 할게 없네 마땅히 할게 없네 아 뭐야 이거 태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거 힐 해야되는데 아 진짜 무르가나 Q가 문제네 저거 극혐이네 저거 아까 나도 조그맣고 죽을 뻔 했잖아 아 이거 다 잡을 수 있는데 아 뭐야 이거 드디어 모르가나 한 번 끊었다 아 모르가나 진짜 잘듣는가 좋아 혁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준님 홀릭 깜짝 놀랄 나 135개나 먹었어? 9개 많이 먹었네 앨리스보다 30개나 많이 먹었네 PS를 무르가나 어디있냐? 무르가나 큐 조심해야돼 이거 심리전이구만 난전이구만 너 멀리가면 안돼요 근처에 있어야돼 포킹해서 애들 피를 빼야돼 그래야지 애들 짓보내고 우리가 먹지 야 이거 치네 이걸 어어? 야 이거 뭐야 아 아 뭐야 이거 이거 살려보내면 안되는데 순순히 아니 허드가 없으니까 어떻게 전진을 못하겠네 일단은 도냐 무르가나 큐 조심해야돼 큐가 발사체가 느린데 잘 맞아요 은근히 혁주님 혁주님 반갑습니다 자 용 1대 2 어떻게 왜이렇게 막상막하지 또 왜이렇게 또 막상막하야 게임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애들 보이지도 않고 이상해 이번판 좀 이상해 애들 보이지도 않아 인간의 굉장히 신중한판이네요 좀 근데..이런것도 이제 한타 한번 꽝 부트면은 좀 좀 우리가 약간 좀 밀어붙여도 될것같은데 포킹립고 포킹해 포킹 떨지말고 action pemot Benny 쫌 빨리 빨리 용 세잖아 이거 야 이렇게 찔끔찔끔 싸우면 이거 오브젝트 싸움인데 아까 그 용을 뺏긴게 조금 안타깝네 그러면 일단 이거 나이스 앨리스피 좀 빼고 앨리스 맞어가고 있네 나는 딜을 가는데 너는 방을 가 박살내주겠어 지금 중립 위치를 우리가 잡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유리하긴 한데 나이스 아 저거 진짜 싫다 서리여왕 마우카이 cs220개 아니야 이거 절대 들어가면 안된다 이거 마우카이 와야돼 왔다 아아야 존야를 놔두고 나는 왜 풀을 쓰니 아 아 와 여기서 게임이 터지네 와 앨리스가 잘 파고들었다 진짜 앨리스가 잘 파고들었어 앨리스가 잘 파고들었어 아 아 아 좀 더 가지 아이씨 뭐하는데 제라스야 줘 그냥 어이 뭐하냐 얘 이게 좀 더 가가지고 좀 이렇게 좀 깔짝깔짝 대든가 와 일단 뭐 이거라도 챙겨야지 뭐 쟤네도 너무하네 이거 이걸 안주려고 그러네 쟤네도 너무하네 아 아 와 또 한 마리 또 죽겠는데 누가 잤네 이게 아 flew 없다 다 잘했는데 음 아쉽네요 아 잘했는데 아 싸움을 못하네 우리가 너무 싸움을 진짜 개못해 거의 평화주의자야 거의 간디야 아 애들이 뭐 거의 뭐 아 파이터 정신이 없네 어 길도왔네 파이터의 기질이 좀 있어야지 싸나이가 음 앨리스 고치부터 해가지고 말이야 어 잘가라 다이아로 꺼고 다이아로 꺼고 다이아로 꺼고 다이아같은 소리하고 있네 지금 개 발리고 있는데 아 이판 잘했는데 진짜로 진짜 잘했는데 와 킬을 내가 다 먹었더라 아 기회가 없을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쟤네 너무 탱탱해 앨리스도 이제 좀 탱탱하고 뭐 시애는 막 두말할 것도 없고 시애는 막 두말할 것도 없고 버티고 또 버티면은 상대가 무리한단 말이야 버티고 또 버티면은 애들의 특성상 유리하면 무리해 그건 진리다 진리 그런걸 이제 물론으로 해줘야지 도망가기 애매하지 끊어주고요 여기도 끊어주고요 자아 이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어 뭐가 있을까요 아 굉장한 슈퍼플레이는 나오고 있어 잘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게 더 나와야된다는게 좀 안타깝다 아 아까 이렇게 좀 됐어야되는데 아까는 상대가 무리를 전혀 안하더라고 진짜로 아이 무리를 전혀 안해 아이 내가 뭐 할게있냐 무리를 하는 상대를 좀 이렇게 좀 무리를 해야되는데 자 일단 이 여기라 여기 일단 잡아요 여기 일단 잡아요 그리고 열풍도 좀 치자 평화주의자 이제 안해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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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빼자 이거 빼자 이거 빼자 이거 다 빼고 좀 길게 봐야됨 길게 하면은 이길 수 있어 왜냐면 나는 진짜로 저는 후반전 이런거 있잖아 후반전 장기전 이런거에 좀 집중력이 좀 있어 나는 그냥 야 벤시 야 이거 야 벤시 이거 조개랑 못가네 아이씨 뭐야 이거 하이씨 나 벤시 조개인줄 알았는데 아하 뭐야 이거 아 이거 벤시 가야되는데 아이 몰라 이거 가 그냥 딜로 뚫어버려 그냥 나중에 바꾸지 뭐 뭐로 가나 미쳤네 여기까지 들어오고 여기가 온화안전이라고 여기까지 들어와 빼자 일단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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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애들 또 상대 또 무리해주면은 괜찮은데 우리는 상대의 무리 그냥 단 1%의 무리를 물고 늘어져야돼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물고 늘어질 수 있어 오우씨 우리는 포킹이 좋기때문에 니달리제라스면은 포킹 거의 뭐 최상 최상급인데 포탑이 파괴되어 구치가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 오케이 자 포킹 계속해 거강옷 여행 이마세 ㅎㅎ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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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하는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뭐래서 우린 포킹에 유리하다 그랬잖아 음.. 치하지이이이이이 이야아 거의 뭐 이거 술도 안먹었는데 취한다 지금 아아..취하지 못했다..아..여기에서 아..이거 창이 쿨타임이네 바로 던져야 되는데 원래 이거는 여기 시간 멀고 이러면 안돼 아 이거 욕되겠냐 이거? 도박 한번 가야돼 이거 할려면 이거 도박이야 어 이거는 진짜로 도박이야 도박 왜냐면 상대 다 알고있고 다 보고있고 이거는 그냥 도박인데 여기에서 조금 도박이 먹히면 좋겠는데 먹을 수 있을지 자 이건 그냥 도박이에요 누가 뭐래도 이건 도박이야 먹었어 몰라 끝났어 무조건 빼자 일단 걸어서 가 걸어서 아..왜 죽어 대체 걸어서 귀환을 해 아.. 아이 걸어서 귀환을 해 아..아..아쉽네 아..여기에서 한번 더 버틸 수 있었는데 이거 억제기 또 주겠네 그럼 게임 또 길어지는데 야 도박이 일단은 좀 먹혔어 굉장히 도박성이었는데 이거 바로는 때로는 좀 도박을 할 줄 알아야지 아..이거 자꾸 정령 소환하네 여기다가 짜증나게 자 아까처럼 일단 계속 포킹으로 버티면서 또 이거 좋은일 있을겁니다 포킹으로 버티다보면 붙여러뜨려 없어야 Arguably 아..이거 느낌 뭐..이런 하..이거 느낌 나..이게 티까...이게 chose..이게 벌어진다 어디서 조금 거고 진짜 이렇게 맨날 좀 버티다가 아 있긴 있지 있긴 있는데 잘 없어 진짜 이기고싶다 개인적으로 이번판 너무 이기고싶다 이겼으면 좋겠다 굉장히 쟤도 나름대로 잘했고 포킹도 뭐 시원시원한게 좀 많았고 거의 콜라같은 탄산음료같은 도박도 좀 먹혔고 아 모르겠다 일단 끝까지 해보자 끊기면 안된다 어 끊겼네 이것도 우와 방금 고치맞아서 무조건 끊겼다 버텨 버텨 요 안에서 버텨 안에서 아니 뭐하는데 진짜 왜 나가지고 괜히 플래시 빼지 여기서 버텨 그냥 블루니망 왔습니다 벙창이지만 가요 그냥 버텨 여기서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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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다보면은 무조건 기회는 온다 버티고 또 버티면 여러분들 기회는 무조건 옵니다 전부 다 풀템이 되면은 그거는 진짜 톤싸움이기 때문에 어 조합도 당연히 있겠지만 버텨 버텨 버티고 또 버텨 아 45분째 하고있네 버텨 이거 무조건 버텨 이거 그냥 어 정글 만원경 계속 써야돼 이거 이거 정글 괜히 이거 나갔다가 이거 뒤지고 이러면은 근데 또 우리팀이 나가면 또 같이 나가줘야돼 그게 진짜 슬프다 발음 끝났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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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우리팀에게 이긴다는 마음을 가짐을 우리가 포킹이 좋으니까 이래이래해서 이래이래 하다 이런거 얘기해줘야돼 한 명 어디갔노 포킹 계속해야돼 포킹 미칠듯한 포킹 나와야된다 이거 어? 이걸 한번 건드네? 광택이가 부었어요 자 덫깝니다 야 케이틀린 왜 덫안까냐 아 뭐 이퍼네? 야 우리팀 우리팀 이때까지 케이틀린 결국 광택이니치가 너무 좋지 잘해주고 있었는데 아쉽다 아쉽다 저거 나 대신 죽은거지 뭐 저게 뭐 아아 진짜 아쉽다아 아 이번경기 진짜 왜이렇게 아쉽냐 아아 아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네요 감사합니다